보신 대로 주택시장이 휘청이는 와중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. 서울, 강남권 등 일부 고가 단지들은 가격이 요지부동이거나 오히려 오르기도 하고 있습니다.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서울 한강변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 현대아파트. 지난 7월 전용 196제곱미터가 80억 원에 거래돼 올해 초 기록한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와 비교하면 16억 원이나 올랐습니다. 서울 집값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와중에도 한강을 내려다보는 이른바 한강뷰 아파트 등 비싼 매물들은 끄떡없는 분위기입니다. 올해 들어 가격이 오히려 뛴 곳도 있습니다. 서초구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전용 222제곱미터는 지난 7월 84억 원에 팔렸습니다. 불과 넉 달 만에 4억 원이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겁니다. 강북권 아파트 단지에서도 상대적으로 대형 평수는 가격이 쉽게 떨어지질 않는다는 게 현지 부동산 업체 설명입니다. 대형은 거의 유지하고요. 급하지 않은 분들은 그 다음 매매 물건에 동요가 없어요. 자주택장 물건이 많은 이 시청은 급하게 서두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. 이처럼 집값 하락세를 비껴난 곳들은 하나같이 고가 단지, 대형 평수들입니다. 애초에 시가 15억 원이 넘어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고 산 집들이라 금리 인상 영향을 덜 받습니다. 또 집주인들이 대부분 자금 여력이 있다는 점도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로 분석됩니다.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.